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해 주실 겁니까? 제가 좀 오랜만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나왔던 사이에 국가별로 백신 접종이 아주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경제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최근의 화두인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경기가 어떤 모양으로 회복을 하게 되는지 누가 좀 더 모멘텀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쭉 정리해서 재밌네요. 경기가 회복될 것 같기는 한데 백신 덕분에 어떤 모양과 어떤 변수가 있을 것이냐 백신이 접종 잘 되는 것부터 회복되겠죠? 그렇죠. 국가별로는 그럴 테고 백신 접종이 막 속도를 내는 걸 보면서 지난해 여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지를 한번 떠올려봤었어요 그때 한창 저희도 그렇지만 회사별로 시나리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의 가정이 되게 여러 가지였는데 떠올릴 수 있는 가장 베스트는 효력이 있는 백신이 개발이 된다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기 이전에 2차 확산이 없고 그리고 백신이 잘 생산이 되어서 국가별로 잘 맞고 부작용도 없다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요중에 두 번째인 미국과 유럽의 재확산은 있었고 한국에도 지금 재확산 때문에 고생을 하고는 있지만 효력이 검증받고 있는 백신이 일단 나왔고 국가별로 맞고 있는 속도는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체감 경기는 안 좋고 고생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계시지만 작년 여름을 떠올려 본다고 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는 최상의 시나리오에 훨씬 가까운 흐름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지금 상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소비 좋아지겠죠 소비가 좋아질 텐데 소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상품 소비, 물건, 물건을 소비를 할 수가 있겠고 서비스 소비, 미용실에 간다 할지,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할지, 키즈카페를 간다 할지 네일숍, 여행? 네, 다 포함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비스 소비인데 그동안 코로나19의 작년의 소비를 보면 국가별로 소비 금액은 사실 코로나19 이전으로 대부분 국가들이 올라갔어요 버는 돈 다 썼다 이거죠? 그리고 지원금들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TV 사신 분도 있고 냉장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국가별로 대부분 국가의 제조업 소비는 지금 오히려 원래 이렇게 올라가던 각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상회하는 나중에 보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소비가 좋았어? 라고 할 정도로 지금 내구제 소비 그러니까 상품 소비는 되게 좋았는데 반대로 서비스 소비는 대부분 국가에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도 되게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국가별로 이동 제한 조치나 여러 가지 제한을 뒀던 거를 이제 완화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디에 집중이 될 거냐 당연히 서비스 소비에 집중이 될 거다 그렇겠죠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관련돼서 여행주에 관심을 갖자 관광에 관심을 갖자 레저에 관심을 갖자 이런 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배경에서 그런 섹터나 종목들에 대한 추천이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이 보급되면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면 길거리에 서비스업하는 가게들 많이 찾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지금 주요 국가 중에서는 영국이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빨라요 그런데 락다운도 지난해 말까지도 굉장히 삼엄하게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우리 언제쯤이면 1단계 해제, 2단계 해제, 3단계 해제를 할 거야 계획을 쭉 발표를 했고 6월쯤이면 6월 21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이면 이게 다 해제될 거야 우리는 이제 없어, 코로나 괜찮아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게 구체적인 계획들인 거죠 그래서 백신 맞으면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서비스 소비를 밀렸던 걸 많이 하겠지라고 했던 게 정말로 현실화되고 있고 해당 관련주의 움직임들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짚어볼 부분은 국가별로 서비스업 비중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 서비스업에서도 어떤 것들은 되게 많이 위축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좋은 서비스업도 있어요 서비스업에서도 달라집니다 코로나 수혜주가 있다 수혜는 예를 들면 뭐가 있었을까요? 제 입으로 이런 일이 좋았는데 금융보험이 코로나19 이전을 대부분 국가들이 상회하고 있고요 부동산 임대업 임대업? 그런 게 코로나 때 더 좋았다고요? 작년에 꼭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 가격에 연동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주식시장, 자산시장이랄까요? 주식시장도 좋았고 부동산 가격도 좋았고 매매도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업이 금융보험 이런 부동산 임대업도 있고요 보건 관련된 분야도 있고요 그리고 운수창고도 있고 가장 안 좋았던 게 여객, 레저, 접계 이런 부분들인데 말씀드렸던 보험증권 같은 것들은 부동산이랑 이런 것들은 코로나19 이전은 훨씬 상회하고 있어서 여기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회복을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백신에 의해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위축이 되어 있었던 그런 정말로 우리가 대면 서비스를 하는 곳들 그런 곳들은 미국만 하더라도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대비한 30% 정도 위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쪽에서는 아주 급격한 회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만 하면 네, 그러면 이거를 그런 걸 한번 계산해 봤어요 좋아질 거는 당연하죠, 어찌 보면 그런데 이게 한 성장률 한 몇 프로쯤 올릴 수 있나 를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서비스 서비스 좋아지면 네, 만약에 이거를 러프하게나마 계산해 본 이유는 막 좋아진다고 했는데 뭐 한 0.5% 이렇게 좋아지면 사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성장률을 굉장히 많이 점프업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이러면 좀 좋은 건 좋은 건데 뭐 금리나 물가 이런 걸 좀 대비를 좀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국가별로 한 2에서 4% 정도를 성장률을 밀어 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대충 어떻게 감을 잡으시면 되냐면 지금 영국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주요국 중 크고 인구가 많고 주요국 중에서는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르거든요 올해 미국이 5%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5% 정도 성장을 하는데 만약에 서비스업이죠 서비스업에서 회복이 굉장히 가열차게 빠르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여기에 한 3% 정도가 얹어지더라고요 5% 전망에는 서비스업이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안 들어 있나요? 일부는 들어 있지만 풀로 이렇게 완전히 해제돼서 다 좋아진다고까지는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KB증권에서도 미국 상반기에 특히 미국의 성장이 굉장히 많이 기대될 것이다 물가도 높아질 거고 금리도 높아질 거고 달러도 강세를 보일 거다 이런 의견들을 드리고 있는데 다른 국가보다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아마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이야기를 잠깐 드렸지만 이 국가별로 접종 속도가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국, 미국이 굳이 분류하자면 1군으로 가장 빠르게 접종을 하고 있고요 각 국가별로 우리가 언제까지 접종을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접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한 것을 봤더니 유럽도 올해 여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우리가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정도에 접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그렇게 뚜렷하게 우리가 언제까지 하겠어라고 하고 있지는 않고 브라질 같은 경우만 올해 연말까지를 우리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지금 순조롭게 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부양체계 규모도 가장 큰 미국이 여전히 상반기에는 경제 모멘텀이 가장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 차례로 유럽과 한국이 뒤따라가고요 그 다음이 일본, 그 다음이 중국 등 신흥국들 신흥국들은 접종 확보는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인구가 많다 보니 약간은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성장률을 밀어올리는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흐름들이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앞으로의 흐름이다라고 일단 순서는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예상이 투자 아이디어에서는 어떻게 좀 적용이 될까요? 그건 뭐 그럴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일단은 미국이 먼저 좋아질 테니까 달러가 강할까요? 저희는 상반기에 달러가 강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좋아지는 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것은 다 같이 좋아지면 사실은 그건 무차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지금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국가만 좀 두드러지게 백신을 많이 맞고 있지만 하반기로 가면 희망컨대 그리고 각국의 정부들의 목표도 그렇고요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겠죠 그러면서 차이가 많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건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는 뒤로 훅 빠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을 딱 놓고 보고 한 달 두 달 혹은 상반기까지를 끊어놓고 봐도 격차가 사실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백신 접종 속도는 그래서 역시 미국이 좀 백신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더니 잘 맞고 있구나 그렇다면 환율 쪽에서도 금리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제를 봐도 금리를 봐도 물가를 봐도 기저효과도 사실 딱 맞아 떨어지고요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계속 약세를 말씀드렸었고 지금부터 약세는 이제 끝입니다 다시 강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약세는 하반기부터 재개는 되겠지만 상반기에는 오히려 달러 강세로 보는 것이 저는 더 맞지 않나 미국 쪽으로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주식으로 치면 미국 주식이 좋을 거라는 뜻이기도 합니까? 네 상대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는 환경이죠 그게 결국 백신 접종 속도의 차이일 것이다 네 왜 미국이 먼저 맞을 수 있죠? 그냥 미국이 먼저 가져가는 거죠 번호표 뽑는 것도 아니고 그냥 힘 센 순서로 가져가는 거죠 지금 그런가요? 아니면 자국 기업이 백신 개발했으면 자국 우선인가요? 네 저는 그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미국계 회사들이 협업을 이렇게 저렇게는 했지만 주로 백신 개발에 먼저 성공을 하다 보니 좀 접종 속도에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환율 이야기가 나왔으니 자연스럽게 환율 이야기를 그러면 조금 먼저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자금도 집중될 수 있고 금리도 올라가고 여기에 연동되어서 환율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백신 다 맞고 그냥 끝나면 그것도 끝인가? 네 이 하나 백신 하나의 이유만 있지는 않고요 다른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상반기 달러 강세를 보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가 좋아서 그리고 그것과 연동되어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가 이야기는 작년부터 저도 드렸고 다른 분들도 많이 드렸을 것 같아요 올해 2분기를 피크로 해서 하반기에는 낮아집니다만 상반기를 잘라서 놓고 보면 특히 주요국인 유럽과 미국의 물가 격차는 이렇게 벌어지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달러 강세의 흐름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미국 금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KB증권도 만약에 미국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 저희는 코로나19 이전인 1.6% 정도까지를 각오라고 하면 좀 웃긴데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더 오버슈팅을 한다면 1.8% 정도 수준까지도 열어두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상반기 달러 강세로 밀어올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저희가 달러 강세를 보는 이유는 경상수지 적자가 흑자로 되진 않아요 미국은 그럴 일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도 경상수지 적자가 더 늘었거든요 무역수지는 수입하는 거 많으니까 그렇고 수출은 상대적으로 잘 못했고 관광수지가 그 다음에 더해져서 경상일 텐데 그것도 조금 흑자이긴 합니다만 무역수지에서 적자 나는 거 잘 못 견딘다 이거죠 다른 서비스 수지 같은 것들도 많이 흑자 내던 거에서 돈을 못 벌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더 늘었죠 그래서 작년에 달러 약세로 움직였던 거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난 게 좀 컸었다라고 저는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라는 것은 경상수지가 맨날 적자면 그건 사실 그렇게 더 새로운 변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경상수지 적자가 쭉 늘어나다가 좀 덜 늘어난다거나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반응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올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좀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까 서비스업 이야기부터 우리가 쭉 끌어왔는데 미국의 경상수지 중에서 서비스 수지 여행도 있고 로열티 같은 지적 재산권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기에는 법률 서비스 같은 것들 들어가고요 금융도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상화 조금씩 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못 벌었던 서비스업에서 돈을 다시 조금씩 벌어들일 만한 환경이에요 무역 적자도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이제는 TV 좀 덜 사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미국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무역 수지 중에서 좀 두드러졌던 게 사실은 원유 관련된 수지였거든요 원래 2000년대 중후반 때는 원유 수입을 엄청 많이 하면서 적자가 이렇게 쌓였다가 또 쉘 수출한다고 그러면서 흑자도 달성을 했다가 지금은 소폭의 적자인데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수출이 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공급까지 많이 늘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미국의 리그 수가 아직 줄어들어 있어서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이 원유 부분에서도 무역 수지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전체 적자를 좀 줄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고 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의약품이죠 그것도 수출한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계속 수입을 더 많이 했었어요 코로나19 이전에도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의약품 관련된 것들이 수입이 확 늘어나면서 지난 2020년 상반기를 놓고 보면 전체 무역 수지 적자 늘어난 거에 한 절반 정도로 의약품이 기여했었더라고요 미국이? 그런데 아마 다른 나라도 대부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갑자기 약을 많이 샀다? 코로나 때문에? 약도 들어가지만 마스크, 호흡기 이런 것들 5만 가지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 그래서 최근에 의약품 수입은 당연히 줄고 있고요 저희도 마스크 가격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줄어들어 있고 오히려 수출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쪽에서도 작년에는 의약품이 적자를 굉장히 늘릴 수 있는 항목이었다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적자는 확 줄고 오히려 이거 좀 잘하면 흑자도 날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쭉 늘어나던 경상수지가 적자가 적자가 좀 줄 수 있는 상황이고 달러는 여기에 반응을 할 거다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면 잘하면 흑자까지도 되면 경상수지는 흑자는 안 되고 적자가 줄면 경상수지가 적자가 줄면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달러의 양이 줄어든다는 뜻인데 네, 그렇죠 그럼 다른 나라에는 달러가 귀해진다는 뜻입니까? 지금 달러가 많이 풀려 있어서 그렇긴 한데 아주 소폭 줄어들죠 그러면 그게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줘요? 달러가 귀한 몸이 되니까 강해지죠 그러겠죠?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내지 않으면 아니면 줄어들면 그래서 또 강세 요인이다 그것도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돌아가는군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를 경상수지 적자가 조금이나마 축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세 번째는 수급 관련된 건데 저희 원자재 같은 것들도 선물 과연 ETF들도 요즘 많이 나와 있잖아요 외화 시장에서도 선물 거래를 하거든요 선물 거래보다 선물 거래가 더 많을 정도로 많이들 하시는데 달러에 대한 선물 포지션이 10년 내 최대치로 매도가 쌓여 있었어요 달러를 약하게 보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쇼친 사람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후에 달러가 사실은 엄밀하게 계산을 하면 소폭 강세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들을 이렇게 보면 달러가 그렇다고 확 강세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약세로 밀어붙이는 힘들이 약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쇼 쳐놨던 거를 다시 감아야죠 쇼 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네, 그래서 선물의 매도 포지션이 아주 조금씩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쭉 그려놓고 보면 이걸 줄었다고 하긴 좀 민망한 수준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밖에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거 하나만 보면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금리 경상수지 적자의 소폭이나마의 축소 달러 포지션에서 나올 수 있는 쇼 커버링 이 세 개를 합해서 보면 정리를 쭉 해드리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달러 약세라고 막 했었고 경상수지 재정수지가 계속 적자라고 하니 달러 약세는 계속 가기는 가겠구나 그런데 상반기를 놓고 보면 쉬었다 가겠구나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자 폭도 줄어든다 하니 그래서 올해 이후에 사실 원달러가 슬금슬금 올라서 뭐 1120원 저리도 가고 막 작년 연말에는 당장 한 1050원 갈 것처럼 하루에 10원씩 뚝뚝 떨어지더니 야, 이거 뭐야? 아닌 거야? 또 해외 투자들 많이 하시니까요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원달러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달러는 강세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면 한국이 수출이 사실 진짜 잘하고 있거든요 진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에서 달러 얘기를 막 장황하게 이야기를 드린 건 최근에 원달러가 1110원에서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당장 천원도 갈 기세로 막 그러던데 한국이 뭐가 안 좋아졌나? 그게 아니고요 한국 안에서 뭐가 변한 게 아니라 한국 밖에 저멀리 미국에서 무엇이 변해서 지금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거고 한국 1월부터 20일까지의 수출 잠정치랄까요? 그게 발표가 됐거든요 오늘 25일이죠 21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일평균 수출액 2월에 추석 저기 설날이 2월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2월의 수출이 어땠나를 보니까 작년 2월 대비해서 30%나 늘었더라고요 진짜 많이 늘었죠 네 작년 2월은 이제 코로나 슬슬 영향을 받기 시작할 받기 중국에서는 그렇다 들어서 우리도 약간 우왕좌왕 하던 때였어요 그렇지만 많이 늘었네요 많이 늘었죠 예상치를 크게 상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 되게 좋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제가 나와서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좀 기쁜 것은 계속 예상치를 계속 상해해요 기저효과 때문에 좋고 제품 가격도 오르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었고 저희도 그런 걸 넣어서 추정하는데 계속 예상치를 조금이든 많이든 상해하는 수출의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유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석유화 쪽도 올라갈 수 있고요 조선 수주도 있고요 두루두루입니다 조금씩 다 두루두루 좋았던 건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뜻이고 백신이 생각보다 빨리 나왔으니까 그런 맥락이기도 하겠네요 그런데 모든 나라가 수출이 다 잘 되고 있는데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축에 속하는 건 사실이에요 왜일까요? 한국이니까? 좀 다양한 제품에 수출을 하는 것도 저는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는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제 오는 일은 아니니까 그리고 한 2, 3년,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만 해도 이제 반도체마저 업황이 많이 꺾인다면 정말로 이제 구근을 논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많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 작년 말부터 조선 수주도 다시 나오고요 그리고 기계류 같은 것도 36개월 만에 플러스 24개월 만에 플러스 이런 산업들 제품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게요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코로나 때 생각보다 수출 좋아서는 다 집에 계시니까 네일샵 안 가고 그 돈 모아서 대형 TV 사셨는데 그게 LG 삼성이었어요 하면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다 좋다는 건 뭘까요? 경기 회복? 경기 회복도 이렇고 작년 만약에 여름 때까지만 해도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국가들이 많지는 않았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품도 우수하지만 지금 수급에 차질이 없는 한국 물건을 우선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도 맞는 것 같고 지금 2018년, 2019년에는 무역 분쟁을 한다고 대부분 나라들이 소비도 위축, 교역도 위축, 투자도 위축 설비 투자예요 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작년까지, 작년에는 완전 무너졌었죠 무너졌고 이제 다시 재개를 하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그리고 그동안 투자가 안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가격들, 원자재 가격들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가격들이 막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투자를 밀어놨던 것들도 지금쯤이면 다시 우리가 들어갈 만한 때가 됐어라는 것들이 생기죠 저희는 수출에서 자본제 비중도 꽤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출이 좀 좋아지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라면 백신 맞고 그럼 이제 보조금 없으면 수출이 다시 꺾이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출이 늘었던 거는 코로나 영향이었으니까 그리고 쉽게 말하면 테레비 사러 갔더니 한국산 테레비만 제대로 재고가 있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영향인데 그게 풀리잖아요 이제 백신도 보급되고 그러면 다시 감기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작년에 워낙 좋았던 것들은 그 부분은 빠져나갈 텐데 작년은 이제 빠져나갈 텐데 작년보다 더 좋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정부를 선두로 해서 기업들도 설비 투자를 다시 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저는 좀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그 설비 투자는 코로나 아니었으면 안 했을 설비 투자일까요? 뭐 굉장히 작년에 이런 표현은 너무 저렴하면 작년에 약간 땡쳤잖아요 아예 올스탑이었으니까요 2018년, 2019년에도 이제 원래 계획했던지 그런 것들은 다 하지 못해 왜냐하면 이게 뭐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이 보호무역의 끝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동안에 불경기 다 만회하는 네 지금 3년 동안 움츠려 들어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는 정말로 막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흐름이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뭔가 정말로 정상화라는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니까 투자들이 나설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 제가 뭐 정부가 앞장서서 이런이러한 투자들을 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는 몇 번 드려서 다신 드리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인프라 관련 사람들 이제 다시 고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추진하고 추진하려고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수출은 이게 코로나 특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코로나 특수를 누렸던 것들은 기울기는 좀 완만해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기저효과 끝나면 한국 수출도 끝 이거랑은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된다 코로나로 미뤄지고 그 이전에 중국 미국 갈등 등으로 최근 3, 4년간 미뤄왔던 설비 투자가 된다 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환율 이야기 하다가 이제 수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 앞에서 제가 상반기에는 달러는 강세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도 드렸고 한국의 한국 수출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달러가 강세로 간다고 하면 원달러 숫자도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워낙 약세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어디까지 많이 가나 특히 해외 투자 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뭐 한 10원, 20원 올라요 그러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고 다시 뭐 한 1,100, 1,200원 갑니다 라고 하면 이거 좀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렇죠 달러로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돈 버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원달러는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이유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수출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한 좀 재미있는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달러 스마일 몇 번 이야기 해드렸을 거예요 달러는 미국 경제 좋을 때도 강세고 막 불확실하거나 경기 침체일 때도 강세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겐 굉장히 쥐약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도식화해 놓은 그림은 그냥 웃는 것처럼 좌우 대칭이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같은 게 이쪽 왼쪽 끝하고 오른쪽 끝하고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돼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거나 경기 침체 같은 경우가 훨씬 달러 강세 폭이 강하고요 미국 경제가 좋아서 달러가 강세로 갈 때는 그거의 절반 그렇게 많이 강세로 가진 않아요 미국만 좋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게 시간을 두고 다른 나라로 퍼지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스텝으로는 제가 달러 강세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위험자산 선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달러 강세일까 그렇지는 않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더 재미있는 것은 불확실성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가면 예를 들어서 달러가 1 강세로 갈 때 원달러는 그러면 한 10원 정도 움직여야 그냥 1대1로 할게요 1 움직이면 원달러도 1 정도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보통 2나 3이 움직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머징이기도 하고 의존도 높기도 하고 또 워낙 외양 결제가 잘 돼서 돈도 뺀다 빠져나가기 쉽다고 하고요 그런데 미국 경제가 좋아서 달러가 강세일 때는 달러보다도 원달러가 적게 올라요 달러가 1 정도 올라가면 보통 원달러도 1 정도 올라가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0.5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아요 이 이유는 수출이 좋아서 그렇죠 미국만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제가 아까 수출이 막 좋아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출은 그 어느 때보다도 숫자상으로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달러원은 올해 상반기에 올라가도 한 1150원 1140원 그 이상을 뚫고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비 한 30, 40원 정도인 거니까 환율에서 그렇게 막 손실이 나서 나의 이익이 막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은 아닌 거죠 그래서 쭉 달러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 상반기에는 달러는 약세는 잦아든다 강세로 간다 그리고 원달러도 그것에 따라서 좀 밀려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전체 투자자분들의 수익률을 아주 좌지우지하는 폭은 아닐 거다 이유는 수출을 잘해서 라는 이야기를 좀 환율 쪽에서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국도 좋고 우리 수출도 좋고 미국이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아서 달러는 좀 강세일 것 같고 그러나 그게 뭐 특별한 부작용은 없을 것 같고 좋은 얘기만 계속 드렸는데 요즘에 시장이 오늘은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만 어제는 또 너무 막 막판으로 갈수록 빠지기도 하고요 중국에 세금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거래세? 거래세 문제 그렇게 많이 빠질 정도인가 그리고 미국 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시긴 하고요 그래서 차트 몇 개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첫 번째 차트에 지금 올라가 있네요 지난 5년 평균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이지라는 걸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서 CRB라고 하는 거는 커머더티 인덱스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5년 평균 대비해서 CRB 지수도 한 15% 위로 올라가 있고요 금속이 가장 많이 올라서 거의 5년 평균 대비 30% 가까이 올라가 있고 WTI도 거의 20%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많은 상승폭은 아니지만 음식료도 15% 정도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계산해보기 전에는 유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정상화도 됐고 하니까 그리고 60%이면 지난 5년 평균 밑에 있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난 5년 평균 정도일 거야 모두 원자재 가격이 그런데 그거보다는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인즉슨 물가가 인플레가 오냐 이 정도로 우리가 인플레를 논할 수준은 아니지만 물가 얘기는 아마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급이 부족해서 오버슈팅한 부분들도 있어서 공급이 풀리면 좀 잦아들겠습니다만 음식료 같은 부분은 사실은 다른 원자재하고 다르게 비축이 잘 안 되고 교역에도 사실은 원활하진 않거든요 썩으니까 그래서 음식료 가격이 오를 때는 물가들이 생각보다 조금 오래 많이 오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가 부분들은 아마 계속해서 저희가 나와서 업데이트를 드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미국 물가가 올해 2분기에 많이 올라가요 5% 정도까지도 올라가면서 우리 미국의 물가가 2분기에 많이 올라갈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냐 주식 계속해도 괜찮을까라는 우려들을 아마 2분기 중반에 다시 한 번 더 세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한 번 김효진이 뭐라고 했는데를 떠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가를 볼 때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금리 한 몇 프로가 괜찮은 건가 주식시장에 괜찮은 건가 네 주식에도 괜찮은 거가 경제에도 괜찮은 건가 모두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몇 프로요 이렇게 얘기는 못 드리는 왜 못 드리냐면 물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가가 몇 프로면 괜찮아요? 그건 그때그때 다르니까요 그렇지 누가 실험을 해봤나요? 그리고 이제 성장률이 만약에 10%씩 나와요 그러면 물가가 2%면 물가가 엄청 낮은 거죠 그런데 성장을 1%밖에 못하는데 물가가 3%예요 그러면 완전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가는 항상 저는 경제랑 성장률이랑 더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보시고 계시는 그 차트가 물가랑 성장률이랑 같이 그려놓은 차트예요 저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위축될 때는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물가도 같이 낮아지고요 성장률이 이제 좀 잦아 성장률이 낮아지는 게 좀 잦아들면서 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는 국면을 저희가 리플레이션 최근에 많이 언론 보도에 등장한 리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성장도 물가도 완연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국면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 성장은 낮아지는데 오히려 물가는 높아지는 그쪽을 저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6시부터 9시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성장보다 물가가 성장보다 낮은 거예요 그래서 물가는 오르죠 당연히 경제가 좋아지면서 물가는 오르는 게 자연스럽지만 성장을 누를 정도의 물가 상승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몇 시 정도에 있냐면 시간으로 하니까 좀 편하네요 몇 시 정도에 있냐면 9시 반 정도에 있어요 거의 9시 정도? 네 9시 정도 물가는 꽤 낮고 성장률은 슬슬 올라가려고 하는? 네 빨리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황이고 이게 올해 2분기가 4월 5월 6월쯤이 되면 이게 12시가 됩니다 둘 다 높은? 네 둘 다 높지만 굳이 숫자를 비교하자면 성장률이 훨씬 높은 상황이고 이게 하반기로 가면서부터는 작년에 기저효과가 워낙 강해서 성장률이 줄어드니까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모멘텀도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산수를 해보면 물가보다 성장이 훨씬 빠릅니다 그건 4분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음식료 이야기 지난 5년 평균 대비해서 대부분 원자식 가격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좋지만은 않거든요 약간 부담, 약간 찝찝한 그런 면이 있는 건데 이걸 성장하고 대비했을 때 성장,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성장률은 높아지겠지만 올해는 못 가요 곧 금리가 올라가면 이거는 경제를 누릅니다 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야 그러면 성장을 누르는 거냐 지난 2000년대 중후반 때 그림을 보면 딱 비교가 되실 것 같아요 세 번째 미국의 차트인데 이게 미국의 2000년대 중후반에 똑같은 그림입니다 X축은 물가 상승률, Y축은 GDP 성장률 그래서 2007년부터 12시에서 3시로 이렇게 점차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이 정도면 이때 유가 160을 갔었을 때였거든요 물가는 올라가고 성장률은 떨어져요 그래서 주식이야 계속 갔는데 이코노미스트들은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이야 이거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올해는 갈 수 없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12시 이제 2008년 3분기니까요 리만이 이제 터질랑 말랑 했을 때 경제가 어땠냐 이미 성장, 물가는 여전히 높지만 성장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리만 브라더스가 탁 터져서 확 이렇게 뭔가 막 핵폭풍이 몰아닥친 걸로 이렇게 명명은 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는 시들시들 하던 때였었다라는 거고 이 정도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 금리 오르는 거는 저금리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물가도 기저효과 이후에는 항방하기 이후에는 낮아진다고 하지만 가볍게 볼 물가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물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물가가 성장보다 훨씬 빠르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들이 쉬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거 역시 막 지난해 말하고 올해 초에 그렇게 강하더니 그게 끝이었나? 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물가랑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계감이 있는 수준인 거지 뭔가 이번 판이 끝나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경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도 오르고 성장률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데 요즘 좋아지는 건 그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거라는 뜻일까요? 물가가 올라가고 성장률도 높게 나오잖아요 올해 기저효과가 강하게 작용하긴 하지만 그러면 전형적인 성장과 물가가 다 올라가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 할까 봐 금리도 같이 올라갈까 봐 걱정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걱정이 기후라는 건 안 올라간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올라가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올라가는데 감내할 정도만 올라간다 왜냐하면 성장을 한 3, 4%밖에 못하는데 물가도 3, 4% 그럼 좀 애매하잖아요 성장은 7, 8%씩 하는 올해의 그림이고 물가는 3, 4% 혹은 2, 3% 성장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네요 성장이 하도 회복이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 정도의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그리고 수요의 회복으로 인한 물가의 상승은 소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원달러도 오르겠지만 여러분이 굉장히 놀랄 만큼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소화 가능한 수준의 원달러 상승이다 라는 표현이 아마 더 정확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보던 방향들하고는 다른 거죠 저금리, 저물가, 풍부한 유동성, 든든한 통화정책의 지원 이런 게 저희가 거의 1년 가까이 보던 그림이었는데 방향이 하나씩 바뀌는 거잖아요 정상화라는 이름 하에 그래서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경제가 좋아지는 게 주식에는 나쁜 것 같기도 하고 물가가 낮아야 되는데 경제가 좋아지니까 물가가 좋아지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기의 회복과 물가의 상승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금리의 상승은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러운 상황인 거고 문제는 소화가 되는 수준이냐 소화 불량이냐 이 차이인데 지금은 소화가 잘 되는 수준이다 경제 성장률은 낮은데도 물가만 자꾸 오르는 그게 무슨 지정학적인 유가 상승이나 기저효과가 아닌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요 있었죠 그럴 때 그런 거는 왜 일어나요? 경기는 나쁜데 물가가 왜 자꾸 그렇게 올라요? 2000년대 중후반이 가장 가까우니까 그때 이야기를 드리면 경제는 이미 힘이 없어졌음에도 이 원자재에 대한 투자 실물 투자건 투기적이니까 원자재 가격 자체로 자본 차익을 얻으려는 그런 부분이건 너무 투자들이 많이 들어갔던 거죠 왜냐하면 중국 성장률이 한 10점 몇 프로만 나와도 중국 경제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한 12%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던 때였으니까 그게 계속 갈 거라고 그 단기에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미국도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랬었으니까 파티 끝난 줄 모르고 계속 노는 친구들이 있을 때가 그때인데 그래서 사실은 계속해서 부담도 있었고 그래서 연준도 22도 한국은행도 금리도 꽤나 높은 수준으로 올려놨던 상황이었는데 항상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뭐든지 스탑되지는 잘 않더라고요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파티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그때랑 거리가 아주 멀다 그래서 물가도 걱정 금리도 걱정 상반기에 그럴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화가 안 되는 수준은 전혀 아니다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올해 그 지표들 물가와 성장률을 작년에 워낙 문제가 있었으니까 물가도 그렇고 기저효과를 좀 빼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 기저효과가 안 빠지니까 이번에 지금 나오고 있는 물가와 성장률이 작년에 베이스 이펙트만인지 아닌지를 구별이 좀 안 가고 그래서 우리는 놀라고 파월 의장은 나와서 이거 일시적인 거고 내년에는 괜찮아질 거야 하는 거니까 파월 의장 이야기는 이건 그냥 기저효과라서 그래 숫자로만 이렇게 나타나 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숫자로만 그렇게 나타나는 거면 우리는 그걸 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월비로 보면 되거든요 사실 저희가 제가 주로 아까 동그라미 돌아가는 차트건 뭐건 다 전년동월비 지금 3월이 되니까 올해 3월하고 작년 3월 작년 3월부터 모든 경제 데이터는 추락하기 시작했으니까 모든 데이터가 10% 20%씩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전월비를 보면 되기는 하는데 이 전년동월비가 주는 항상 그 가격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기저효과가 강했다고 해도 기저효과 기업 실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계절성이 있는 거고 작년에 이랬으니까 올해 뭐 흑자로 턴어라운드 한 달지 이익 모멘텀이 있다 이거는 기저효과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에는 일정 부분 반영되는 패턴들을 보여서 그래서 그 숫자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만약에 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물가 같은 경우에도 미국 물가 2분기에 많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그냥 기저효과예요 라고까지 이야기 만약에 기저효과를 빼고 전월비로 봤을 때도 그냥 이 정도면 오를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숫자는 높고 경계감은 있겠지만 그게 미국 금리에 엄청난 급등이나 주가에 엄청난 급락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테고 만약에 전월비로도 만약에 미국의 물가가 전월비로 한 이 숫자는 제가 계산을 못 해봐서 그냥 한 0.2씩 올라요 그런데 0.2씩 오른다면 그냥 그렇구나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1씩 오른다거나 이러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또 이게 소화가 되냐 안 되냐 그런 이야기를 또 다시 계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죠 알겠습니다 물가나 금리나 결국은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주니까 그러면 작년은 기저효과 때문에 헷갈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한 3년 후 정도의 금리 수준은 이제는 코로나 기저효과는 다 지나간 정말 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한 것일 텐데 그때쯤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즉 지금의 이런 반등세가 기저효과도 있지만 뭔가 회복이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3년 후에도 그 회복 속도를 밟아가서 지금보다 금리도 높고 물가도 높을 텐데 만약 그렇다면 그동안 지난 10년 20년 동안 우리가 갈구해왔던 경제 회복 성장의 재가동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참 좋은 소식이긴 하나 지금까지 안 올랐던 물가 지금까지 안 올랐던 성장률이 뭔 일이 있었다고 오르지? 라고 생각하면 그냥 코로나를 한 번 겪었을 뿐인데 야 이거 코로나가 약이야 혹시?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 이 반등이 그러니까 기저효과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 꼭 기저효과만은 아니에요 라면 그 원인은 뭐예요? 물론 경기가 회복되는 건 사이클이니까요 생각하지만 죄송합니다 질문이 길어져서 지금 우리가 최근에 2, 3년 전에 겪었던 그 전리 없는 저물가와 저성장은 이건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중국의 효과라든가 혹은 전반적으로는 고령화라든가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뭐 전리 없는 제로금리도 썼던 큰 병이었잖아요 그냥 우연히 떼돼서 나은 거야 그럼?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면 어찌 보면 그건 아직 해결 안 됐어라고 하는 게 좀 더 확률이 높은 가정인 것 같은데 심오한 질문을 주셔가지고 꼭 맞는 대답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증권사건 IMF건 되게 눈에 있지 않은 차트들 요즘에 최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경제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푹 꺼졌다 보통 저희가 전년도 월비를 계산해서 이렇게 예쁘게 나오게끔 그림을 많이 그려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 숫자로는 뭔가 경제가 어떤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으로 그냥 그려서 많이 보여드렸죠 언제를 100이라고 치고 이렇게 그냥 경제가 이렇게 가다가 푹 꺾였다가 또 푹 올라왔다가 앞으로 또 이제 나아가죠 나아가는데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930년대부터 그리건 60년대부터 그리건 한 10년에 한 번씩은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었으니까 푹 꺼졌다가 올라오잖아요 보통은 이 다음에 이걸 저희 추세라고 하는데 다음에 추세는 이전보다 각도가 낮아요 점점 갉아먹어요 점점 갉아먹고 제가 아까 그동안 밀어놨던 설비 투자가 재개됩니다 경제가 이제 약간 진성회복에 가까운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 그런 게 헷갈리셨을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이전에 되게 많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니 그게 다 해결이 되고 이전을 막 넘어서는 회복이 나오는 건가 그런 거냐는 거죠 그렇진 않아요 계속 갉아먹어요 계속 갉아먹고 이전의 추세는 약간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진다는 표현은 옳진 않네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의 추세는 상승 추세였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그동안 지겨웠던 저금리 저성장 끝나? 그렇진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힘이 없어지던 상황이었고 이걸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갉아먹은 상황이었고 이게 코로나19 이전으로 막 빠르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상황이고 그러나 그 이전도 별로 희망은 없었던 상황 또 무역 분쟁한다고 더 힘이 없었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 코로나가 회복되더라도 다시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즉 평소에 현실 세계도 암울했는데 꿈을 악몽을 꿨어 코로나라는 그 꿈에서는 깼어 그런 아침에 일어나면 또 현실도 그냥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겠다 그래서 3년 후나 5년 후나 금리나 물가나 이런 거 보면 탓이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이지 뭐가 뭐 더 있겠냐 갑자기 뭐가 더 좋아졌겠나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2008년 9월에 이제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고 10월부터 한국 수출을 필두로 해서 경제 데이터들이 이번에 코로나 처음에 접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푹 다 꺾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 때보다 이 낙폭은 작았습니다만 그때도 엄청나게 급격하게 위축이 됐다 이제 슬금슬금 올라왔거든요 그런 거 올라오는 기간이 한 2, 3년 정도는 그래도 모멘텀을 가지고 꽤나 빠르게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반대로 돌아오면 그동안 경제가 위축되고 금융이 꼬이면서 고생을 했던 게 정상화되면서 2, 3년 동안은 경제가 되게 그래도 이제 탄력적으로 회복하나마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죠, 전년 대비 하면 작년 한 3분기부터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는 저희가 그 그림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게 막 구조적으로 뭔가 해결이 되고 고령화가 없어지고 이래서 경제가 막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이것도 부진했고 저것도 부진했고 코로나19 때문에 더 부진했고 더 심하게 위축됐던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면서 경제는 좋은 모습을 보일 텐데 그게 그러면 2008년보다는 좀 짧게 진행될 수는 위축도 짧고 회복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때보다 기간은 좀 짧을 수는 있을지언정 저희가 주로 이제 펜트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상화되면서 나타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짧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상황만 극복이 되는 것인 것 같다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 예를 들면 작년에 변동금리로 집 산 분들 사실은 예전에 금리가 4%, 5% 되는 때 그때가 2007년, 2008년 그때로만 가도 금리는 더 높았죠 그때로 돌아가면 그 이자 못 갚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았으니까 집값이 더블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지금 대출금리 한 2%? 해봐야 3%까지 되겠어? 이런 저금리 저성장은 영원해 라는 생각으로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계기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다시 이제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연주는 아직은 아니라고 하지만 후년부터는 금리가 올라가고 뭐 이런다면 그분들은 4년, 5년에 이제 4%, 5% 금리를 물어야 되는데 그럼 이건 큰일인데? 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러니 당장 올해 내년에 금리나 이거는 기저효과도 반영되고 그렇겠으나 앞으로 그럼 우리는 다시 성장의 과도를 달리는 겁니까? 아니면 많은 경제학책에서 얘기하는 저성장 저물가 이거 참 고착화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인류의 큰 문제입니다라는 그 상황은 계속 되는 겁니까? 그 질문을 제가 드린 거예요 아 이제 제가 좀 의미를 다시 파악했네요 미국의 국채 10년물 이렇게 길게 그려놓은 차트를 보시면 오일 쇼크 이후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미국 금리는 그냥 계속 낮아지기만 하거든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물가, 저성장 이런 것들이 녹아들면서 그런 것들이 낮아지는 거죠 제가 아까 미국이든 글로벌이든 GDP를 금액으로 이렇게 길게 그려놓고 보면 위기가 있을 때마다 각도가 조금씩 눕는다는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코로나19 이후에도 제가 경제가 정말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는 숫자들도 수출이 20%가 늘었네, 30%가 늘었네 하지만 이게 각도가 더, 이전 각도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이번에도 깎아먹습니다 그 말은 주신 질문에 답을 하면 물가도 올해 내년, 내후년 올해 내년까지도 올라가겠고요 금리도 상승압력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대출받으신 금리도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거는 작년에 워낙 내려갔으니까 그거는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게 작년, 재작년 수준의 3%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다시 5%로 갈 수 있냐 그거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온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회복이 있다 성장이 있다 성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정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려볼 수 있는 경제 회복은 그렇게 그러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00년대 중후반대 5%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3자를 본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런데 올해도 한국 경제가 선방을 해서 3% 정도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올해 성장이 한 3% 정도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되면 또 이게 한 2.3% 언저리로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이게 다시 5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자 부담을 그렇게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 3만 해도 코로나 이전에 그러면 우리 성장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었잖아요 1% 성장이 고착화되는 거냐 그랬었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푹 꺼졌다 다시 올라왔는데 그래도 그럼 그 추세를 따른다면 1%나 2% 성장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일 텐데 그렇게 될 거라는 그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금리도 더 올라갈 리 없고 연준도 옛날로 돌아왔을 뿐이지 옛날도 제로금리 근처였어 우리 0.5나 제로나 금리냐 이런 분위기가 계속 앞으로도 왠지 모르지만 되겠네요 그런데 그거는 또 내후년 이후의 그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걸 우리가 예상을 해야 주식도 장기 투자해야 되고 투자 포트폴리오도 장기로 담아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그동안 나스닥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기만 했던 그 이유를 보면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 그쪽에 혁신도 있으나 저금리에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거였다면 그 추세는 3년 후 4년 후 5년 후에도 지금의 이 저성장 저물가 이게 극복되지 않는 한 계속 되는 거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뭔가 이제 최근 20년에는 없었던 다시 업턴이 나오고 있어요 라는 거라면 계산 다시 해야죠 저희는 이제 앞에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 미국 금리가 많이 최근에 급등세였어요 1.4를 올라서는 수준까지 갔었는데 2018년도에는 미국 금리가 3.2%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0%대 금리 이런 거를 너무 작년에 이제 각인이 되어서 2000 몇 년이요? 작년이에요 작년만 해도 0%대였어요 3%대가 언제쯤이었어요? 2018년도 금리 4번 올릴 때 3.2였던 거 같아요 2018년 초에 미국의 기준 금리가요? 네 아니요 10년 물금리 아 10년 물금리? 지금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만 짧게 놓고 보면 되게 많이 오른 것 같고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니 막 이렇지만 여전히 저금리 맞습니다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10년 물금리라는 것도 그동안 저성장이 있긴 했으나 길어야 그게 10년이지 앞으로 10년은 당연히 좀 되겠지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돼서 3.2이지만 야 이게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도 모르겠다 너무 구조적인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또 그조차도 조정이 되겠죠 상황별로 아무튼 그게 궁금했어요 파워로 이 장도 궁금하겠죠 사실은 내가 8자에 왜 내가 이런 일을 맡았지라는 생각이 할 만큼 그러긴 할 텐데 알겠습니다 궁금할 만한 겁니까? 쓸데없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하도 천지개벽하는 일이 많아서 그렇겠죠 오늘의 저의 쓸데없는 질문을 빼고 단기로만 본다면 기저효과든 뭐든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좀 오를 텐데 그 자체는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렇죠? 네 회복 자체가 더 빠르니까 금리 인상이나 물가 상승 정도는 그게 악재로 작용할 만한 것은 아니고 회복이 좀 내려가면 물가나 금리도 각도는 내려갈 테니까 그런 말씀이셨죠 이러나 저러나 주식에는 좋네요 저의 예상인 영원히 저금리야 영원히 저성장야라도 주식은 계속 좋을 거고 그것 때문에 좋았으니까 김효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봐도 괜찮아라면 이러나 저러나 주식은 롱인데요 알겠습니다 평소에도 말만 타고 많이 혼나는데 오늘은 더 말이 많았으니 얼마나 혼내실까 걱정이긴 합니다만 김효진 의원님 나오셨을 때 이런 거 여쭤보지 않으면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은 김효진 의원님 준비해 주신 내용은 대부분 다 말씀 주신 거죠?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또 나오시면 또 궁금해하던 거 쌓아놨다가 질문 드리도록 하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